Not only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 아주 많이 쓰이는 우리들의 그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또 그런 구문입니다 이미저리화를 시켜보니까요 뭘 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도 오라 언니뿐만 아니라 친구 말도 옳다 그 장면 연상 하셔야지 항상 수업시간 특강시간에 말합니다만 고고고고 글자 있는 것들 억지로 예울러 하지 마세요 그 장면을 느끼세요 Not 언니뿐만 아니라 내 친구 벗도 옳단 말이야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Not only But also Not only but also Not 언니뿐만 아니라 벗도 옳소 Not only but also